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9일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큰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 했다가 밀리다가 반등 시도 그리고 후반에 다시 좀 밀려버리면서 코스피는 0.16% 하락 코스닥은 0.27% 하락입니다. 자 기관이 7천억 매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도 장 후반까지 계속 매도 일변도로 오다가 플러스권으로 좀 전환됐습니다만 상당히 오늘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던 상황이고 다만 선물은 3천개학 3373개학으로 상방향 배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장 중간에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크게 밀리다가 지금 현재는 또 장 종료 이후에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장 중에 미국 선물이 1% 이상 나스닥 선물이 보시면 나오시죠. 하락하는 상황에서 같이 좀 흔들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시장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닥터케이와 함께하고 계신 유료회원들 팀원들의 수익 자랑스러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면서 얼마나 리더가 중요한가 그리고 시장 판단이 중요한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와 같은 기존의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디가 주도주다? 그렇습니다. 아침 무료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대우조선해양 죄송합니다. 자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종목 상당히 급등한 상황에서 최고점 인근에서 매도 그리고 현대제철 3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건설주들 이러한 종목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고요. 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셀트리온 계속 매도 의견 들이다가 매수 의견을 드립니다. 갑자기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 12만 5천원권에서 매수 의견 드리고 오늘 차익실현 해버립니다. 왜? 여기가 14만원권이 목표치였고 자 지금 변곡구간입니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될 테고요. 내려오면 다시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될 텐데 장 중반 정도에서 셀트리온 제약으로 다시 교체매매가 들어갑니다. 자 플러스 갔다가 시장이 장 중반에 흔들리니까 조금 약 손실로 지금 마감됐습니다만 플러스권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는 폭보다 덜 빠졌어요. 자 형들이 강하게 가니까 나도 가겠어 하고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슬쩍 발 담가 봅니다. 교체매매 성공한지 한번 보고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공개 한번 해볼텐데요. 오늘 NC소프트 7%대 하락 그리고 HMM 9%대 하락 그동안 제법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상당히 큰 폭의 하락 나오는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파세코 공기청정관련 장문형 에어컨 밖에 보니까 뿌옇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 그동안에 강세 다 무너뜨리는 17%대 하락 효성그룹의 종목들 상당히 강하게 랠리했는데 오늘 크게 차이 실연놉니다. 10%대 하락 효성화학 효성첨단 소재 7%대 하락 나오는데요. 자 효성도 적당히 차익 실연 다 해버렸습니다. 효성인은 플러스권 어느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밑에 자회사들이 빠지면 크게 잘 가겠느냐 싶어서 일단 차익 실연 차익 실연 내려오면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엉뚱한 데 들어가 있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치지부진합니다. 삼성전자는 강하게 가지 못한다 라고 3개월 동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무너졌다. 잘 가지 못하고 있죠. 2차전지도 쉬운 차는 것이다. 못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자 이렇게 시장이 한번 주도주 역할했다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다시 회복 못하면요. 이렇게 밀리면 주도주로서의 역할 끝나는 겁니다. 반복합니다만 그럼 뭐가 주도주다? 철강, 조선, 건설 이런 쪽이 주도주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약세인데 포트폴리오 가져왔던 종목들 불을 뿜었어요. 그죠? 수익 인증. 자랑스럽게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수익 공개. 셀티넌 헬스케어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현대건설 효성의 수익 공개. 자랑스러운 수익 공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2140만원 현대제철 9%대 수익. 3일 연속 올라왔거든요. 자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중에 밑에 한번 차근차근 돌려보십시오. 몇 번째 추세 살아있는 종목은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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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중장기록 쭉 끌고 가는 인원보다 훨씬 잘 매매해낼 수 있다. 셀티넌 헬스케어 사자마자 8%대 수익. 8% 작습니까 여러분들? 양이 안 차요. 상한가가 그게 좋은 수익입니까? 사자마자 수익 내는 상황. 포스코 8.7%대 수익. 셀티넌 제약 살짝 사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14.8%대 수익. 효성과 현대건설은 약수익으로 그냥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인원. 한국조선해양 현대제철 수익률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럴 수 밖에 없죠. 같은 리딩을 받고 하는 거니까. 자 한국조선해양 13.4% 자 상당히 뿌듯합니다. 현대제철 9.7%대 수익. 이 엉망인 장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줘서 상당히 기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셀티넌 헬스케어 잘 챙겨 먹고 수익 잘 냈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께 수익 공개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쭉 보시다 보면 이틀만에 지오소프트 30% 수익도 있고요. 보이시죠? 비덴트는요. 3년속 단타 수익도 있습니다. 비덴트. 그리고 자 또 이틀만에 이틀만에 현대차 33% 수익도 있습니다. 그죠? 수익 한번 났다면 2000만원이에요. 현대차 33% 수익. 자 더 쭉 가시면요. 셀티넌 제약 68% 수익. 셀티넌 40%대 수익. 등등등등. 시총 상위 종목만 가지고 수익 잘 내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하시기 좀 힘들다 하시면요.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회원 가입 안내도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믿을만 한가 한번 살펴보시고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닥터케인 너는 좀 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닥터케인은 실전대회 입상자입니다. 실전대회 입상자. 자 그럼 시상식 그리고 상금 인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금 100만원에다가 세금 떼고요. 4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상식 보도자료 자 이데일리 기사 보러가기 누르면요. 자 NH선물 실전대회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닥터케이가 또 해외 선물 실전매매에서 현재 23년승 이어가고 있는 것도 그럼 한번 인증해 드리도록 하죠. 지나간 거 어떻게 믿어? 라고 하신다면 저녁방송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기서 매매하는 것 매일 같이 설명하면서 하고 있으니까요. 자 23년승 이 해외 선물이 정말 빠르고 어려운데요. 23년승입니다. 5만 3천 3백 8십 3달러 수익 말로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리드로서 충분히 잘 리딩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요. 한번 검증해 봐주시고 선택해 주시면 땡큐 자 그렇다면 이후 상황도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아까 좀 많이 흔들리던데요.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한 변곡 구간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좀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다우존스가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하는 국면인데 다우존스와 S&P500은 크게 걱정할 게 없는데 나스닥이 좀 걱정이에요. 추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잘 못 돌아서고 있으니까요. 여기는 상승 추세 여기는 아직까지 애매한 박스권입니다. 여기 쳐져버리면 하락 전환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탁트케인은 무슨 종목을 선택한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 선택해요. 만약에 이 두 종목이 그죠? 그냥 종목이라면요. 우상향하는 종목 그죠? 나스닥은 박스권이니까 반드시 강하게 돌파시도 나와야만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도 양호하게 마무리됐으니 그냥 강세로 위로 뚫어버리면 양호해지는 상황인데 여기 보죠? 지금 지지부진하게 3개월여 박스권이 이루고 있는데 위로 뚫을 수 있는 저로의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이 비중 때문에 매도 넣는 부분 이거 확대할 가능성 여지 때문에 금요일날 회의를 했는데 그거 전문용으로 나아가리 시켜버렸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죠. 그죠? 복지부동의 자세다. 각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죠. 기간이 7천억 규모로 매도 나옵니다. 그죠? 연기금 신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가요. 안 가니까 시장은 발목이 좀 잡혀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그 패러다임에 빨리 빨리 적응 해야 되고 하기 힘들다면 닥터케이와 함께하자. 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저녁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하시는데요. 여기 최신동 영상에 있는 종목 컨텐츠들 한번 계속 돌려보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컨텐츠만 봐도 여러분들 주식기초 다지는데 아무런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영상들 차근차근 시간을 내서 한번 보시면요. 기초강이 235회짜리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시간만 내시고 공부 일정 잡아서 차근차근 하신다면 닥터케이채널에서 충분히 아 여러분들 실력 느릴 수 있다. 자부심 갖고 있거든요. 자, 공부하시고 반드시 댓글도 달아 놓으시면 닥터케이와 또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I'm back to key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I'm back to I'm back to